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BBC 선정 죽기 전에 가봐야 할 50곳 어떤 곳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번째 미국 그랜드 캐니언 두번째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리프 세번째 미국 월트디즈니 몰드 네번째 뉴질랜드 뉴질랜드 남성 다섯번째 남아공 케이프타운 여섯번째 인도 황금사원 일곱번째 미국 라스베이거스 여덟번째 호주 시드니 아홉번째 미국 뉴욕 열번째 인도 타지마할 열한번째 캐나다 캐나디언 로켓성래 열두번째 호주 울룰루 열 세번째 멕시코 치첸 이트사 열네번째 페루 마추픽추 열다섯번째 미국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열 여섯번째 요르단 페트라 열일곱번째 이집트 피라미드 열 여덟번째 이탈리아 베니스 열 아홉번째 몰디브 스무번째 중국 만리장성 스물한번째 짐바부에 빅토리아 폭포 스물두번째 홍콩 스물두번째 미국 뉴스미티 국립공업 스물네번째 미국 하와이 스물두다섯번째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물두여섯번째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과수 폭포 스물두여섯번째 스물둘번째 프랑스 파리 스물둘번째 미국 알래스카 스물둘번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서른번째 네팔 히말라야 산맥 스물둘번째 브라질 리우대 자네이루 서른두번째 케냐 마사이 마라 스물둘번째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서른네번째 이집트 룩소루 서른다섯번째 이탈리아 로마 서른여섯번째 미국 샌프란시스코 서른일곱번째 스페인 바르셀로나 서른여덟번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서른아홉번째 싱가포르 마흔번째 셰이셜 라디게 마흔한번째 스리랑카 마흔두번째 태국 방콕 마흔세번째 바베이도스 마흔네번째 아이슬란드 마흔다섯번째 중국 병마용갱 마흔여섯번째 스위스 체르마트 마흔일곱번째 베네수엘라 엔젤포포 마흔여데번째 이집트 아부신벨 마흔아홉번째 인도네시아 발리 채택 녹아오데번째 저는 디즈니랜드가 위시리스트에도 있거든요 정말 꼭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중에 하나 꼭 가야 된다면 뭐 그랜디캐념 그 절경, 그 웅장함을 한번 눈앞에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디를 가시고 싶은지 또는 가봤는데 이렇다라고 말씀해주시면 진짜 간접적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